Q. 구구차이드의 맏형과 막내가 함께하는 맏형과 함께하는 내 동생 주찬이 리더 주찬이 리더? 리더죠 나는 지금 대구가잖아 대구 가는 길이지 얼마 안 남았네 대구가 봐봐 얼마 안 남았네 아 진짜? 대구가 봐봐 맞나? 기억이 안나는 건 안 가봤어 나도 왜 모르겠어 난 지금 처음 봐봐 19년만에 처음 봐봐 이제 오랜 기간 또 가봤어 나도 알지 대구가서 홈사이드 하고 여러분들 만나러 굉장히 흥미로워 그리고 캐페미 주찬 섹시 주찬 나오나요? 절대 그러지 아무튼 대구에 가면 대구가 뭐가 유명하지? 대구 하면 막창? 대구 막창 대구 막창요 내가 막창 못 먹을려 편식 심해요 아 진짜? 내가 막창 먹다 막 막창이 나는 그거 같다 복창 복창도 못 먹고 제가 영주 깨끗이 생각해가지고 회 해산물 해산물은 뭐 먹지 복창 막창 진짜 내가 복창만 먹고 어 복창만 먹고 지금 얼마나 찍었어 지금 나 화장실에 가서 배출하는 거랑 아 더러워 화장실에 가서 배출하는 거랑 그리고 영태이 형 심부러 간 거랑 어 심부러 간 거랑 내가 열심히 옆에서 복귀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그러더라고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 근데 버스고 차고 했잖아 하하하하 너무 있어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데 근데 나쁘지 않은 날씨 이랬는데 근데 해가 안 비추는 줄 아쉽다 그러면 어쩔까지는 줄 아는거야 원래 우산 아 우산 먹어 우산 물탕 먹고 싶었는데 우산을 수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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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사인회만 하고 너무 아쉽다 아니 왜 두개 정도 아쉽다 우산 KTX 한 번 가봅시다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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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봤어? 내가 초등학교 때 한 번 가봤을 거야 아 진짜? 초등학교 때 은근 많이 가봤어 오! 햇빛 나와 햇빛 나와 아 석양이 석양이 아니에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내가 대구를 가봤다 가봤어? 초등학교 때 어 대구 청소년 그 뭐지? 중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청소년 뭐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중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페스티벌 하고 있었거든 공연 이렇게 해고 갔어 해보고 어 바이올린으로 한 번 열기성 방금 주찬이가 말한 거에서 언제면 이제 바이올린 또 나중에 바이올린 연주랑 공약합니다 이제 아 원래 바이올린은 서로 한 번씩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주찬이가 바이올린 되게 잘 켜요 언제 봤어? 많이 봤지 많이 봤지 많이 봤지 연습을 좀 해야되는데 나중에 시간나면 일종의 악기를 잘 다루잖아 기타를 좋아해 독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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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는 코드만 배웠고 다른 거 한참 나 피아노 바이올린에서 가다 그만두고 바이올린 배우다가 그만두고 고등학생 핸드폰을 췄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싫었어 나도 동그라미 치는 거 맨날 세대기 치치고 음표 흐르는 거랑 너무 싫었어 죄송해요 대구가서 즐기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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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릴레이 캠 많이 못 찍어도 걱정 마세요 1등은 정해져 있거든요 누구죠? 주찬입니다 아 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아 네 대구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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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사인가 태국인사랑 같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아 아 좀 많이 찍은 거 너무 아쉬워요 아 아 새벽 3시 34분인데 아 너무 찍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찍겠습니다 1 2 3 3 4 4 5 6 7 7 8 8 9 10